엄마, 아파? 아쉽나? 왜 아직 그대로야? 왜 아직도 1995년이냐고! 워터매눈 주가 맞으시죠? 제 마음을 아주 살짝, 쪼끔, 살포시 얹었습니다. 아빠, 유철이 좋아해야지! 유철이 누군데! 얘 좋아하냐고? 아니? 근데 좀 재밌어. 만화책 보는 것 같아. 다음 애가 궁금해지네. 1년만 내 눈앞에 있어달라는데 그것도 못해줘? 2년만 내 눈앞에 있어달라. 우리 일일이다. 너너너로.